칼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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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르텔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역카르텔, 언론카르텔 등 보통 이권을 위해 뭉친 집단을 부르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체능, 스포츠계는 사회의 다른 분야들보다 훨씬 좁기 때문에 칼르텔이 생기기 용이하죠. 사실, 어느 나라나 스포츠계의 칼르텔은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올해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대한축구협회 직원들이 대회 기간 동안 일부 대표 선수들과 함께 도박판을 버렸다고 합니다. 축구협회가 언론을 잘 막아서 그런지 구체적인 금액, 참가자까지 세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휴일이었다고 해도 아시안컵이 몇 달 동안 하는 대회도 아닌데 카지노에서 쓰이는 치까지 공수해서 도박판을 버렸다는 건 이해하려고 해봐도 쉽게 이해가 안됩니다. 도박을 하는 행위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 온 일탈이기에 문제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더 궁금한 건 외국까지 가서도 도박을 못 참는 사람들이 과연 국내에서는 어떤 정신상태로 업무에 임하고 있을까요? 대한축구협회 직원조차 아시안컵이 한창인 카타르에서 도박판이나 버리고 있을 정도인데 과연 선수들은 얼마나 경기에 집중했을까요? 이런 해이해진 정신상태 때문에 피파랭킹 20위권인 한국이 87위인 요르단에게 0대2로 패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축구협회는 추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언제나처럼 분명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 봅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임시감독으로 황선홍을 선임했죠. 하지만 황선홍은 올림픽 대표팀 감독도 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에 황선홍이 없이 황선홍 팀만 참가했습니다. 홍철이 없는 홍철 팀은 예능에서만 존재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저의 오해였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은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하기로 했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국가대표 A팀 하고 올림픽 대표팀을 동시에 감독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그렇게 인재가 없는 걸까요?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한국 축구계 우덜길이 문화 축구 카르텔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한국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알려지고 대중이 자유롭게 비판하며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중국 축구협회 직원들이 아시안컵 기간에 카지노치까지 가지고 가서 도박을 했다면 한국처럼 그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 각종 카르텔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그나마 견제라도 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공상당을 중심으로 한 카르텔들이 법과 제도까지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혁파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중국 축구계에서 가장 암적인 카르텔은 바로 샹하이 축구 카르텔입니다. CSL로 아여진 중국 슈퍼리그는 이미 1994년도에 포로화를 했으며 당시에는 각급 리그로 불리우다가 2004년 슈퍼리그로 개명을 했죠. 그리고 2부는 각급 리그 3부는 을급 리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K리그1처럼 춘추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통 매년 11월에 리그를 마무리 짓습니다. 작년 슈퍼리그 2023 시즌은 총 16개 팀이 30라운드에 경기를 했는데 상하이 하이강이 19승 6무 5패 승점 63점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산동 탈산이 16승 10무 4패 승점 58점으로 준우승 서정원 서정원 감독이 지휘하는 청두롱청이 15승 8무 7패 승점 53점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중국 슈퍼리그는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첫째는 한국 감독들의 뛰어난 지도력이 큰 성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리그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인 감독들이 이달의 감독으로 선정되는 흔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둘째는 우레이의 소속팀인 상하이 하이강이 판정시비, 특혜 의혹 등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 축구계는 그동안 유선윤 팀부터 성임 팀까지 여러가지 승부조작, 인맥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공정하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웠었지만 특히 작년 중국 슈퍼리그는 중국 축구팬들 사이에서도 크게 회자될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2023년 7월 3일 리그 선두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던 산동타이산과 샹하이 하이강의 경기를 보면 산동타이산이 먼저 한골을 넣고 리드를 잡은 뒤 추가로 펠라이니가 헤더골을 터뜨려 2대0으로 앞서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점수가 2대0으로 벌어졌다면 산동타이산은 수비를 강화하면서 그대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겠지만 갑자기 심판이 산동타이산이 득점하기 30초 전에 발생한 선수간의 작은 충돌을 빌미로 비디오 판독을 하더니 득점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경기 영상을 보면 산동타이산은 두번째 올인 크로스를 헤더 득점으로 연결했는데 심판은 갑자기 그전에 했던 첫번째 크로스 과정에서 페라이니가 상대 수비수를 손으로 잡아 끌었다며 반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만약 반칙이었으면 그 즉시 휘스를 불었어야지 득점에 성공하니 30초 전에 한 프레이를 핑계로 득점 무효를 선언한다는 건 누구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 판정일 것입니다. 심지어 이 판정 이후에도 심판들은 상하이 하이강에게만 계속 유리한 판정을 줘서 결국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강희 감독은 다음과 같이 소외를 밝혔습니다. 이 한 경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하이강팀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95분에 골을 넣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즉 하이강이 지고 있으면 심판이 무조건 편의 판정으로 하이강에게 유리하게 경기를 만들어주니 경기가 끝나기 직전인 연장시간에 골을 넣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팀의 재대결은 2023년 10월 29일 펼쳐졌는데 산동탈산 선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직전 경기에 분한 마음이 남아있었겠죠. 그런데 이 경기에서도 심판들의 석영차는 판정 속에 최종 1대1로 비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산동탈산 슈팅 20개, 유효슈팅 8개인 반면 상하이 하이강은 각각 4개, 1개였습니다. 심지어 볼 점유율은 71대29로 타이산이 압도했을 정도입니다. 하이강을 위한 심판에 도움이 없었다면 무승부로 끝날 경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당연히 산동탈산 선수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이 한 경기에서 나온 레드카드가 5장, 예로카드가 10장이었습니다. 상하이 하이강의 감독도 퇴장을 당했죠. 아마 중국 프로축구 역사상 파이팅이 가장 넘치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처럼 어느 조직이든지 국가든지 규칙을 집행하는 사람이 특정인 특정 세력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로도 2023년 중국 슈퍼리그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란 상하이 하이강 봐주기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승점 63점으로 리그 우승을 합니다. 준우승을 한 타이산이 55점인데 만약 지금 말씀드렸던 저 두 경기들을 산동타이산을 이겼다면 타이산이 59점, 하이강이 58점으로 우승팀이 달랐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최강희 감독이 2023년 승부 조작 사태로 감독과 선수가 구속되어 팀워크에 박살난 산동타이산을 시즌 중간에 맡아 우승까지 시키는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겠죠. 지난 시즌 수많은 중국 축구팬들을 더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실은 상하이 하이강이 2023-2024 AFC 챔피언스 리그 본선 진출도 실패할 정도로 실력이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즉, 실력도 없는 팀이 심판의 도움으로 중국 슈퍼리그에서 우승까지 하니 어떤 축구팬들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하이 하이강은 도대체 왜 심판진의 이런 지나친 비호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중국 축구협회는 상하이 하이강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걸까요? 그 배후에는 바로 상하이 하이강의 구단주 천슈웬이 있습니다. 천슈웬은 중국의 축구원료인 시건바오가 2005년에 창단한 샹하이 동야를 2014년에 인수하면서 팀 이름을 샹하이 샹강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2021년 축구팀 이름에 기업 이름을 넣지 말라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시 샹하이 하이강으로 개명합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중국 축구계에 강력한 개혁을 예고하면서 중국 축구협회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하지만 기세에 등등했던 등장과는 달리 2023년 상반기 축구협회 서열 1위인 본인은 물론 2위 사무총장, 3위 사무차장까지 모두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장으로 재직했던 3년의 시간 동안 중국 축구협회를 자신의 인맹으로 채워 넣었던 것인지 지난 시즌 내내 천수위원이 구단주로 있는 샹하이 하이강은 심판들로부터 수많은 편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26일 중국 법원 1심 재판부는 천수위원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8,103만 위안을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관련자들도 징역 8년에서 14년 5명 전부 합쳐서 1억 4,500만 위안의 추징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추징금이 받은 뇌물의 극히 일부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인민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 중국 축구계를 향한 가장 큰 사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하이 축구 카르텔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그 해악이 단지 국내 리그에만 머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 참가한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조별리그 3경기만 하고 돌아갔는데 0득점 이 시점을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대표 공격수인 우레이를 향한 인민의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중국 언론들은 마치 누군가의 명령이라도 받은 듯이 우레이의 실력을 비평하는 여론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며 일사불란하게 앞다투어 우레이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사실 우레이에 관한 문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모두가 그의 기량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상인이 감독을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계속 우레이가 골을 넣는 것에 배팅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비교하면 한 평범한 학교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수학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참가 인원을 보내야 할 때 교장과 교사들은 모두 종교 1등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그는 단지 종교 1등이라서 시의 정상급 수준에는 못 미치고 참가하면 겨우 10%의 확률에 수상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 드러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학교 순위에도 못 듣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가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평생 아무 성과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레이는 상하의 축구 카르텔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지 못한 활약을 해도 무조건 보호해주고 국가대표 자리를 보장해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11명이 하는 운동인데 뜻이 다른 선수가 한두 명만 있어도 팀의 전체적인 실력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역시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을 가지고도 당시 피파랭킹 87인 요르단에게 0대2로 무력하게 패배했습니다. 또 다른 상하의 축구 카르텔의 중요한 인물은 바로 시건바오입니다. 실상을 잘 모르는 중국인들은 시건바오가 중국 축구에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건바오야말로 중국 축구계를 제대로 망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건바오는 1944년 1월 26일 상하의 출생, 현재 상하의 항방그룹 축구크룩 총고문, 상하이시 축구협회의 고문입니다. 1966년에서 1975년까지 중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맡았고, 1990년대부터는 다수의 중국 프로리그팀의 감독을 맡아 성공적인 지도자 생활을 했습니다. 2000년 시건바오에 축구기지를 설립하고 10년 동안 칼을 갈아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2005년 12월에는 상하의 동야축구크룹을 창단하며 중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만들 것을 맹세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 축구계는 2002 한의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며 매우 고무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본선에서는 3전 전패라는 수모를 당했지만 당시 한국은 4강, 일본은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스스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믿는 한족들이니 당연히 본인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시건바오는 눈치 빠르게 그런 변화의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샹하이 동야라는 샹하이를 연고지로 둔 팀을 창단하고 대부분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선수들을 주축으로 먼저 3부 리그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 축구의 수준이 높지 않아서 오래지 않아 중국 1부 축구 리그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천수위엔에게 팀을 매각한 후 시건바오는 다시 후진 양성에 몰두하는데 지금까지 시건바오의 축구 교실이 배출한 제자들은 이미 13대가 넘었습니다. 이 명단에서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뛰는 선수들은 우레인, 옌징님과 북대센터백 3인입니다. 이 선수들은 모두 샹하이의 연고지를 둔 샹하이 하이강과 샹하이 선하 두 팀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보면 시건바오 축구 교실 출신인 우레이, 옌징님, 장님펑, 주천지의 장성롱이 모두 선발 출전했고 여기에 수비형 미드필더 우시까지 중국팀의 선발 11명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상하이를 연고지로 둔 팀들에서 뛰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는 올해 초 아시안컵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전 타지키스탄전에서 6명, 2차전 네바논전에서 7명, 3차전 카타르전에서 5명이 상하이 연고지를 둔 2개 팀 소속이었습니다. 올해 3월 21일 중국 싱가포르의 2026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보면 23명의 엔트리 중에서 상하이 팀들에서 뛰는 선수가 무려 8명이었고 그 중에서 6명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에는 총 16개 팀이 있지만 선발 출전 명단을 보면 절반 넘게 상하이가 연고지인 두 팀에서 나오니 이게 중국 A국가 대표팀인지 상하이 축구대표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우리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비수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공격수보다는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수비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시건바오는 유망주를 배출해서 천슈위엔이 구단주로 있는 상하이 하이강이나 역량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하이 선화로 입단시키고 천슈위엔은 권시를 이용해 중국 슈퍼리그, 상하이 하이강 경기에서 각종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더불어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로 상하이를 연고지로 둔 팀들 선수를 최대한 많이 넣고 선발어도 11명 중에서 절반 정도를 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축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똘똘 뭉쳐있는 축구 카르텔이며 이런 이익 집단이 존재하는 한 중국 축구는 결코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산동타이산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작년 승부조정 문제로 인해 중국인 감독과 선수들이 구속되면서 공중분해될 뻔했던 팀인데 최강일 감독이 시즌 중간부터 맡아서 리그 준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작년 중국 슈퍼리그에서 최고 지도자 상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이 팀에 우싱한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포지션은 공격수인데 미드필더로도 많이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통 오른쪽에 서죠. 눈에 띄게 잘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지금 2023-2024 AFC 챔피언스 리그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월 13일 8강전이 있었는데 산동타이산이 0대1로 요코하마 FM에게 패배합니다. 시합을 봤는데 후반 시작하자마자 요코하마 수비사 한 명이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밀리다가 결국 역습당해서 한 골을 먹고 패배합니다. 두 팀의 1차전 경기에서도 산동타이산이 1대2로 패배했기에 탈락이 확전되었죠. 이 경기에서 우싱한은 71분 교체대에서 들어왔는데 실전 상황을 보면 뒤쪽였던 상대 선수를 아예 놓쳤습니다. 이건 말고도 경기 중에 실책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끝난 후 우싱한 선수를 비난하는 기사하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우싱한 너는 진짜 초고급 수준이다. 우싱한 어떻게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는 거냐. 최강이가 마침내 확실하게 우싱한을 알게 되었다. 우싱한은 이후 팀 생활이 편하지 못할 거다. 그런데 우싱한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SNS에 우싱한의 잘못이 아니라 골키퍼가 제대로 못 잡아서 그런 거라는 글을 올려서 또 한 번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산동타이산의 골키퍼는 왕따레인데 중국 국대도 항상 뽑히는 선수입니다. 다만 요즘에는 엔진링이 선발이라서 잘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올해 2023 카타로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한국이 6시점을 한 반면 중국은 1시점밖에 안 했죠. 하도 슛을 많이 막아봐서 그런지 중국 골키퍼는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왕따레인은 중국 축구 선수 중에서는 거의 최고참인데 같은 팀 후배의 부인이 공개적으로 저격을 해서 이제 서로 좀 불편한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우싱한 선수에 대한 사람들의 원성이 큰 이유는 이 선수가 과거 승부 조작에 가담해 본 듯한 리앙스의 발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승부 조작에 참여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서 사람들이 더 크게 반응하는 거죠. 2년 전쯤 작년 3월 5일에 중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소식이 하나 보도됩니다. 우싱한 선수가 지인하고 대화를 나눈 기록이 유출되었는데 중국 슈퍼리그는 승부 조작이 빈번하고 참여하면 한 번에 30만에서 40만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어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싱한이 폭로한 중국 슈퍼리그는 모두 승부 조작이라는 신호도 반드시 신중히 조사해야 합니다. 팬데믹 3년 동안 중국 슈퍼리그 참가 팀들 중에서 연봉 미지급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축구 선수들이 진짜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대해서 말하면 중국 슈퍼리그에서 승부 조작이 가득 차 있다면 각급, 을급 리그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중국 프로축구리그는 승부 조작 리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소식은 우싱한이 이미 이 정도로 썩었는데 산동 타이산은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산동 타이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싱한은 이 발언에 대해 아무런 조사나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속팀인 산동 타이산도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우싱한을 조용히 다른 팀으로 한 시즌만 임대를 보냈다가 올해 다시 합류시켰습니다. 우싱한이 가진 배경이 굉장히 튼튼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작년에 산동 타이산 팀의 감독이었던 하오웨이 및 조선족 선수 김경도 등 몇 명은 승부 조작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한국인 손준호 선수 역시 2023년 5월 15일 출국 직전 공항에서 비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중국 공항에 체포되었습니다. 출국 심사는 무사히 통과했는데 비행기 탑승 직전에 체포당했다는 것을 보면 출국 금지가 되어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체포 당시에는 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인신 구속되어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항은 2023년 6월 18일부로 구속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중국의 구속기간은 최장 7개월이라서 올해 1월 이미 만료가 되었는데 아직도 손준호 선수는 구속 중이고 어떤 혐의인지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실종된 겁니다. 중국 공항이 자국의 승부조작 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해 없는 손준호 선수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결국 손준호 선수는 구금 319일이 지난 2024년 3월 25일이 되어서야 석방되어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손준호 선수의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10개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든 중국 슈퍼리그의 승부조작 범죄는 감독과 선수들이 구속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 유소년 축구는 어떤 상황일까요? 2022년 8월 7일 광동성 제16회 체육대회 15세 이하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칭유엔시 대표팀은 광주호시 대표팀의 3대1로 앞선 상황에서 계상한 방식으로 연속 4골을 내주며 최종 3대5로 패했습니다. 흰색 유니폼이 칭유엔팀이고 빨간색 유니폼이 광주호팀인데 전반까지는 광주호가 선치골, 칭유엔이 만회골로 1대1 승부가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들어 칭유엔팀이 두 골을 연속으로 득점하면서 순식간에 3대1로 벌어집니다. 그러자 오히려 이기고 있던 칭유엔팀이 후반 19분 갑자기 선수를 교체했는데 그 선수가 골키퍼에게 가서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감독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겠죠. 그 후 갑자기 경기의 양상이 변화합니다. 먼저 심판이 칭유엔팀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반칙을 선언해서 광주호팀이 페널티킥으로 한 점을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칭유엔팀 선수들이 점점 더 제대로 경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대충 패스 연습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 사이 광주호팀은 4골을 몰아넣으며 역전승을 합니다. 이렇게 승부조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장면이 중국의 각종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광동성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에 이르는 큰 성인데 성도는 인구 1,800만의 광주호씨입니다. 반면 칭유엔시는 인구 450만의 광동성의 2선 도시에 불과하죠. 그래서 광주호팀 관계자들은 칭유엔팀이 이기는 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걸까요? 유소년 축구에서조차 더러운 승부조작을 벌였습니다. 보통 자기 자식한테는 가장 좋은 걸 먹여주고 물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 아닐까요? 하지만 광주호팀의 감독, 관계자 그리고 부모들은 더러운 승리를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줘도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물론 승리도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신념이라던가 내가 지켜가고 싶은 명예 등 물질적으로 혹은 눈에 띄는 명확한 결과로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도 있는데 아이들을 잘 지도해줘야 하는 어른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2007년생인 이 아이들이 10년 뒤 중국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될 텐데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승부조작을 경험하게 된 상태에서 과연 후용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승리가 노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 거래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나 다름없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과연 중국 국가대표라는 큰 명예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중국축구협회배 대회가 있습니다. 중국의 FA컵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22년 대회는 1부 리그인 중국 슈퍼리그에서 18개 팀, 2부인 감리그에서 18개 팀, 3부인 을리그에서 3개 팀, 마지막으로 4부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챔피언스 리그에서 2개 팀, 총 41개 팀이 격돌했습니다. 그런데 1부 리그 팀이 4부 리그 팀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중국 FA컵 2라운드 중국 챔피언스 리그 소속의 깐수성, 징추안, 원헤이가 승부차기 끝에 베이징 고안을 7대5로 꼽고 16강에 오르는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는 2대2로 비겼는데 승부차기 끝에 베이징 고안이 결국 5대7로 패배했습니다. 심지어 볼 점유율마저 징추안 원헤이 팀이 54%로 우세했습니다. 베이징 고안이 어떤 팀입니까?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 축구팀 중 하나입니다. 지금 중국 슈퍼리그가 16개 팀인데, 수도인 베이징을 연고지로 둔 팀은 베이징 고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팀은 자본금만 해도 무려 25억 위안에 달합니다. 지금 민헨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도 이 팀의 이름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 징추안 원헤이 팀은 사실 아마추어라고 볼 수 있는 사브리그 중국 챔피언스 리그 소속입니다. 2013년 축구 애호가 30여 명이 모여서 자본금 3만 위안으로 창단했고, 2021년에서야 정식 축구단으로 등록된 사실 조기 축구회하고 큰 차이가 없는 팀입니다. 당시 많은 중국 언론에서도 징추안 원헤이 팀을 취재했고, 그 과정에서 축구팬들이 놀랄만한 팀의 실상들이 점점 더 드러났습니다. 징추안 원헤이 축구팀 구단주 여빈무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수 월급은 보통 3천 위안으로 매우 낮습니다.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채동원도 5천 위안에 불과합니다. 축구단에 대한 사회 각계의 지지에 매우 감사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축구단의 발전과 운영에 충분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152명의 선수가 등록되어 있으며, 평균 연령은 약 32세입니다. 선수 중 징추안 현지인은 70여 명 정도고, 나머지는 전국 각지에 서 왔습니다. 선수들은 평소 각자의 직장에서 근무합니다. 체육교사, 기업체 직원, 공무원 등으로 모두 축구를 즐깁니다. 가끔 팀 선수들이 징추안에 모여 집합후련을 할 때는, 구단주가 아주머니를 찾아서 선수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3가지 요리와 국 하나이며, 후련 강도가 높을 때는 2가지 고기 요리를 추가하고, 운동선수 전문 영양식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승부가 조작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수준의 선수들이 고액 연봉을 받고 일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거냐, 실력이 아닌 권씨로 들어간 선수들이냐 등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즉, 실력으로 진 거라면, 권씨를 이용해서 자격 없는 선수들이 프로 리그로 진입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고의로 패배한 거라면 승부 조작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냐는 거죠. 사실 승부 조작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도 승부 조작 문제가 불거진 적이 많죠. 다만,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고, 스포츠 불법 도박이 성행해서 우리보다 훨씬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중요한 차이점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대한축구협회는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여 명을 사면하겠다는 기습 발표를 합니다. 어차피 경기가 끝나면 경기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 그 전에 발표에서 사면 뉴스가 조용히 묻히게 만들고 싶었겠죠. 이 사면 명단에는 심지어 2011년 프로축구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가, 제명된 선수 50명 가운데 48명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의 이런 비열한 짓거리에 대해 사회에 큰 비난이 쏟아지자, 2023년 3월 31일, 사면을 철회하고 이용표 부회장, 이동국 부회장, 조헌이 사회공헌위원장이 물어납니다. 분명히 실행한 건 대한축구협회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허락한 건 정몽규 축구협회장인데, 본인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면이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같은 공산주의 사회였다면, 언론 보도도 필요없이 자기네들끼리 조용히 사면을 해 주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문제는 많지만, 적어도 중국보다는 훨씬 더 큰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